함블모터스, 푸조, 시트로잉 전국 시승 행사 개최 푸조, 시트로잉의 공식 수입원인 함블모터스 주식회사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푸조, 시트로잉 전국 시승 행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푸조는 프리미엄 7인승 SUV5008을 출시하며 소형 SUV2008, 그리고 2017 제네바 모터쇼 올해의 차 3008까지 강력한 SUV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시승 행사는 올 라이프 엑스 올 라이트 푸조 SUV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SUV 라인업의 매력과 장점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승 행사는 전국 푸조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참여 희망하는 고객은 푸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정한 전시장을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전시장에서 시승을 완료한 고객들에게는 소종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 선보인 7인승 SUV5008은 고급스럽고, 다이내믹한 디자인의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과 연료 효율성, 다양한 편의 시스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자랑하는 부조의 인기 모델이다. 또한, 유로 NCAP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 운전자와 탑승객의 보호를 위한 뛰어난 안전성까지 갖췄다. 부가수에 포함한 판매 가격은 알루르 4,290만원, GT 라인은 4,650만원이다. 뉴 3,008은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7 올해의 차에 선정될 만큼, 그 성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부가수에 포함한 판매 가격이 3,89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뉴 2,008은 높은 연료 효율성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푸조의 도심형 컴팩트 SUV 모델이다. 여기에 다양한 노면 환경에 대응하는 그립 컨트롤 시스템과 첨단 안전 및 편의 사항을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부가수에 포함한 판매 가격은 2,995만원부터 3,295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트로행은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주목받는 수입차 유일 7인승 MPV 그랜드 C4 피카스와 유니크한 디자인,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도심형 SUV C4 칵투스 등 시트로행 대표 모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국 시승 행사를 마련했다. 시승 행사는 전국 시트로행 전시장에서 실시된다. 신청 방법은 시트로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 신청한 후 지정한 전시장 방문을 통해 시승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승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참여 이벤트와 소중의 상품을 제공 고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의 유일한 7인승 디젤 MPV 그랜드 C4 피카스는 높은 공간 활용성과 고효율 연비, 독창적인 디자인 등이 돋보이는 수입 자동차 대표 패밀리카 모델이다. 또한 C4 칵투스는 시트로행의 발랄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완성된 도심형 SUV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체 보호 기능을 만족시키는 에어범프, 세계 최초 루프 에어백 기술로 구현된 넓은 실내 공간,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 17. 5km 리터의 압도적인 연비 등의 매력적인 장점을 고로 갖추고 있는 시트로행 대표 소형 SUV이다. 시승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부조 시트로행 전시장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